야 그거 한번 해볼까? 야 트레이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움직이는 라인이 보이지? 그 라인 가운데다가 계속 쏴봐 계속 쏴봐 그 미사일을 쏴봐 어 자 예를 들면 가만히 써봐 쏴봐 이 가운데다가 계속 쏴 아 안맞는구나 아 이건 안맞네요 예 어 안맞네 어 아 그렇지 일로오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어 여기는 진짜 좁아 오케이 어 자 갑니다 와 가운데 끌리네 어 가운데 끌려 어 가운데 어 가운데 끌린다 어 가운데 끌려 끌려 아냐 해 뭘 힘들어 하면 되지 그렇지 어 어 끌어봐 얘들아 끌어봐 계속 빨리 더 빨리 야 좀 타이밍 다르게 끌어라 로드호그 타이밍 둘다 똑같이 끌지말고 응 아 끌리는구나 질풍참도 끌립니다 어 질풍참도 끌립니다 타이밍만 맞으면 다 끌려